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고추밭인데 올해는 비가 안오고 가물어가지고 땅속에다 코니도 입재를 뿌리고 노타리 치고 해서 다 고추를 심었는데도 진딧물 약을 벌써 3번이나 줬는데도 날씨가 가물으니까 진딧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원래 진딧물은 비에 약하기 때문에 비 한번만 맞아도 예전한 진딧물은 떨어지고 약 한번 준 것만큼 거의 비슷하게 효과를 본다는 말도 있는데 올해는 비가 거의 안오니까 고추의 진딧물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입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있어야 입재가 녹아가지고 고추가 빨아먹고 고추 몸에 약 성분을 지내야 진딧물이 앞면 뒷면에 앉아서 즙을 빨아먹을 때 죽게 지는데 올해는 땅속에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진딧물 약을 원활하게 빨아먹지 못해가지고 진딧물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벌써 4번째 진딧물 약을 주고 있습니다. 진딧물 약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코니도 수화제가 좋아서 코니도 수화제를 지금 타가지고 침투제에 넣어서 앞면 뒷면에다 지금 둘째 아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소나기가 온다 그랬는데 소나기가 오지를 않고 지금 약을 주고 있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했는데 벌써 한 시간 전부터 한두 방울 떨어져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주려고 하다가 진딧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추는 좋지 않아서 지금 얼른 침투제를 넣어서 지금 약을 주고 있습니다. 약은 어렸을 때는 한 통 가지면 거의 줬는데 지금 이제 고추가 커가지고 두 통 정도를 줘야 흠뻑 고추에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추가 날도 따뜻해지고 비가 나서 걱정이지 이제 오늘이 벌써 6월 12일이니까 날짜도 많이 가고 그래서 고추가 많이 컸어야지는데 올해는 고추가 어느 집을 가봐도 여기 고추가 많이 큰 것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진딧물도 진딧물이지만 꽃이 많이 피고 그러니까 총채벌레도 꽃 속에 많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진딧물 이 방제도 잘 해야 되지만 또 이제 담배나방이 지금 이제 꽃이 피니까 고추가 막 달리니까 담배나방이 또 이제 고추에 이제 이제 꽃에 알을 낳게 되면 꽃이 이제 고추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담배나방이 이제 고추를 속에서 이제 긁어 먹어가지고 고추가 이제 비우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노랗게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 이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약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추에 진딧물이 끼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도 있어가지고 이제 땅속에다 입재도 꼭 넣어야 되고 진딧물 안 끼게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딧물을 안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고추 이파리도 쪽쪽 펴지지 못하고 쭈글쭈글하고 고추잎이 얇아지고 노란색을 띄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추도 바이러스 끼가 있으면은 쪽쪽 빠지질 못하고 약간씩 틀어져가며 고추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물을 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칼슘도 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칼슘 결핍도 덜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고추가 날씨가 이제 그래도 낮에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추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고추가 좀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지금 고추나무가 딱 이렇게 어울려지는데 지금도 보면은 얼마 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품종별로 각 회사에서 준 품종을 일찍 준 것도 있고 늦게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1가지를 여기다가 다 심어서 포기포기 이름을 다 써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21가지 품종을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어떤 품종이 고추가 좋고 맵고 덜 맵고 쪼글초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빠르고 늦고 또 맛은 어떻고 병해충은 어떻고 바이러스 끼는 어떻고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여러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1등, 2등 한 두세가지만 최고 좋은 걸로 이제 고추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꼬랑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섯 가루 붙여놨습니다. 이쪽 꼬랑은 싱칼탄이 되고요. 싱칼탄이 되고요. ASS 인aidHome 싱칼탄이 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병해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농사 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